앞쪽에 비어있는 두 자리로 가서 앉아주세요. 진짜 지원. 9번, 10번 지원자분 면접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쪽으로 나와주세요. 아는 게 없어. 다 찍어야 돼. 다 찍어오는 게 좋네. 다 하셨어요? 고생하셨어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11번, 12번 지원자님. 면접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안쪽으로 모셔드릴게요. 같이 면접 보실 거예요. 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네, 들어가겠습니다. 네, 들어가겠습니다. 출력. 네, 네. 프린터기. 프린터기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. 이 종이를 인쇄면이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. 네. 잠시만, 제가 잘하겠습니다. 이거 또 제가 한번 해봐야죠. 네, 그거 하셔서 인쇄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뭐야? 뭐야? 어? 예, 아니요. 예, 아니요. 예, 아니요. 예, 아니요. 예, 아니요. 안 되고 등에 한 손 나가야 될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다섯 군데, 여섯 군데, 빨리 한 여섯 군데 하고. 이거 다 됐는데 왜 갑자기.